사랑 배도 바쁘고 꿀 닦고 다 달아나고 근데 별로 안 무섭네 난 멧돼지라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큰 돼지들이 달려들면 좋아 달려들면 좋아 달려들면 좋아 달려들면 다 무서워 파리도 무서워 들어가면 나 핸드위치 잡이걸레같은거 보이세요 아휴 사냥이 쉬운게 아니구나 들이세요 따갑죠? 오 파리가 얘네 무서워 내가 따갑다고 해주시면 오우 나 깜짝 놀랐어 난 다 깜짝 놀랐어 물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딱 또 해 왕바블링맘블람 두리뿌 오우 두리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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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다 왔어 우와 우와 아 진짜 난 분명히 잡았어 잡았죠 어 여기있다 위있어 잡았죠 뭐예요 뭐예요 어 있지 있지 아 착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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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대해주면 되게 커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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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은 있어요 손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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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gers 이걸 깨서 임께 하면 되겠고 잡았다 많이 잡으면 Used steel 먹자 아 이렇게 날씨 overboard zen 오우 오우 아 오늘은 이걸로 위키사지 너무 악한데? 너무 악한데? 최선 2장 남았을 것 같은데? 응 이제 서러 가자 가세요 벌어져 응 지루필 형 낚시는 맞냐?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보다는 잘했어 한번 같이 가보시죠 낚시 배틀 한번 할래? 내가 알렉스카에서 루고 낚시 한 사람이야 야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너는 이겠지 사실 저도 형 정도만 해볼 만한 야 이틀만 하면 둘이 붙자 싸우세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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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어 좀 나온대 여기? 악어? 뭐 걱정할까? 악어가 좀 나오지 않나? 진짜? 네 타면 되겠네 악어 고기 먹어봤거든요 괜찮아요 저런 냄새가 어떨까요? 쟤 그늘 쟤 그늘이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둘 둘 그렇게 해야 하실까요? 4시 쪽으로 가셔서요 진짜 그러지 말고 둘 둘 앉을까요? 저쪽으로 앉을게요 저쪽으로 앉을게요 네 저쪽으로 앉을게요 둘 둘 어 그러면 이렇게 당첨 형이랑 앉을게요 둘 넷